지난 시즌 10 해그 감독 아래서 침슬리그로 돌아온 메뉴는 회복을 거듭하며 이번 시즌에도 탑사에 머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무는대 해야를 대체하기 위해 온난화를 영입하였고 현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마운트를 영입했습니다. 수비수를 더 영입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조치로 메뉴는 작년보다 팀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도 메뉴가 여전히 탑사 경쟁에서 강팀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울부스와의 경기에서 메뉴의 컨디션은 그다지 팀의 강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울부스는 지난 시즌 13위를 기록한 팀이었으며 지메네스와 네베스와 같은 주요 선수들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뉴의 신규 골키퍼인 온난화는 소홀의 페널티킥을 양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VAR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다시 차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심판협회는 이 결정에 대해 울부스 팀에 사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번 주말 경기에서 3명의 심판이 제외되었습니다. 심판협회의 회장인 하워드 웹은 경기 후 울부스 대표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으며 울부스는 여전히 점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메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포트넘은 브랜트포드와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그들의 성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뉴와 포트넘은 한 승과 한 무승부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많은 의견들은 메뉴와의 대결에서 포트넘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합니다. 포트넘의 메디슨, 은본벨레, 스킵의 조합은 메뉴의 카세미로, 마운트, 페르난데스 조합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포트넘은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거의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앙 라인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고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의 높은 위치, 유지 및 중앙 공간을 점령하는 전술은 포트넘에 유리한 성능을 끌어냈습니다. 주말에 예정된 포트넘과 메뉴의 경기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메뉴의 골키퍼인 온나라는 2019년 챔스리그 중결승에서 포트넘에 맞서 결정적인 패널티킥을 막아낸 경험이 있는데, 그는 현재 포트넘과의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물론 그 후 온원어는 인터 밀란으로 이적하였으며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진춘했습니다. 그는 현재 명단에 있는 골키퍼 중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뉴는 55백만 유로의 온원어를 영입하였으며 현재의 시점에서는 80억 원 이상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온원어는 만만한 골키퍼가 아닌데 포트넘의 시각에서 보면 티너와 엠절라먼의 조합에 의한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BBC가 인정한 페널티킥 5개 중 5개도 온원어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의 반응은 메뉴와의 경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게 맞나요? 온원어가 모우리 뉴스, 물라노즈에게 패했다는 건가요? 키너와 온원어의 결합은 이미 2019년에 실험되었고 우리는 그때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온원어가 마치 경기가 끝났듯이 전반전부터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원어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전에서의 파울을 보세요. 우리가 주말 동안 무라를 빌릴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원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이룬 기적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메뉴의 미드필더들은 작년보다 약해졌고, 비수우마와 스킵이 마운트를 무역화시키고, 레이스는 더 많은 어시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개막전을 보면 포트넘이 메뉴보다 우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원어는 이전에 우리에게 해트트릭을 반한 브라질 선수입니다. 그리고 희사는 브라질 출신입니다. 나는 온원어가 이번에도 포트넘에게 기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무라가 이번 시즌 떠났지만, 2019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브랜드 코드전에서의 출전 명단을 보면, 우리가 그때 에이젝스와 경기한 선수들 중 여전히 포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는 빠르게 변화하는데요. 그럼에도 포트넘의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손흥민은 포트넘을 위해 두 번째 골을 넣었고, 그로 인해 메뉴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두 골로 뒤처졌지만, 경기가 끝나면서 손흥민은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음성을 높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그때부터 이미 드러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조차도 오너너와의 대결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카메룸과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오너너는 손흥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헤딩골로 함께한 한국은 1대0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헤더 골은 흔치 않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손흥민은 오른쪽 윈이 아닌 센터포워드 역할을 했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은 센터포워드의 부족으로 히알리 솜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을 단독 센터포워드로 사용하는 전술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메뉴와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마운트와 오나나와 맞붙으며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그가 센터포워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리 케인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케인이 떠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손흥민과 브라이언 길과 함께하게 친선 시즌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그는 이 두 선수와 같은 주요 위치에서 경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서로 이해를 도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는 결국 결과만이 중요하며, 포트넘이 상위 4위를 목표로 한다면 시즌 초반부터 메뉴와 맞붙는 것은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언더스태트의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정규 시즌 동안 센터포워드로 38경기를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왼쪽 잉으로 뛸 때보다 센터포워드로 뛸 때 90분당 기대골 수가 더 높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왼쪽 잉 0.32골, 센터포워드 0.41골 이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왼쪽 잉 포지션에서 90분당 평균 0.32골을 넣었지만 센터포워드로 뛸 때는 0.41골로 더 높은 골 기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충분히 믿고, 그를 다음 경기에서 센터포워드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이번 주말에 MZ감독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이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